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만에 30만 명대 선을 회복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 9천 명 증가한 2,869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건,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 8천 명 늘었고,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숙박, 음식점업 취업자가 6만여 명씩 증가했습니다. 다만 제조업 취업자는 7만여 명 줄어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, 도소매업 취업자도 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.